이 게시판은 무료! 요! 컨디션을 핸젠버린의 경우는 아까 저 목소리 그대로에요 마루콘은 폭주를 띄어요 실제로 진우님의 경우는 12살 사춘기 소녀같은 분이에요 되게 욕심나네 요즘 유튜브 유튜브 꺼리를 못 뽑아가지고 스트리머들 궁금한 사람들은 더 뽑아봐 새로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보자 아마 그거 좀 짧은거 같애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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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핑크군은 머리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실제 몸에 있는 모든 털들도 깔맞춤해요 심지어 융털까지 안해 또 궁금한 스트리머 있습니까? 마루에몽 마루에몽님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랑 군대 동기에요 같이 전혀 없겠어요 우리 성공해서 보자! 했는데 어느새 방송인으로서 성공했더라구 레바는 실제로도 이상성욕장인가요? 레바형은 근데 이건 팩트 이건 팩트에요 이건 팩트를 알려줄게요 레바형은 오히려 되게 은근히 건전한 연애관이나 이런거가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것도 있고 스킨십은 무조건 연애의 후예 뭐 이런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엔 진짜 건전한 사람인데 이거를 방송에서 푸는거야 이건 팩트에요 이거는 거짓없습니다 상당히 순정파야 진짜로 하도 평소에 너무 순정파라서 이상한데서 언덕하는거 같애 제가 더 잘해줄 자신 있어요 그래 저 대사가 거짓말 같지가 않다니까 난 그래서 아니야 투배라고 하고 있어 그건 아닙니다 XXX자 걸 저도 못해가지고 어떤 악기님이 벽제갈비로 떼어내서 만났다는거 다 거짓말이라던가 정확히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AI인데 신체가 없는게 아니에요 글라도스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 같네요 감자도스나 코레트가 보라색 캐릭터시잖아요 가지에다가 그 AI 칩을 인식해놓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콜라 코레 코렛도스라고 이제 코렛도스라고 그래요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김진우님은 이제 방을 이제 핑크색 바비공주 사춘기 소녀처럼 꾸며놓은 상태시고 그리고 저랑 게딘푸드 되게 사.. 저기 사적으로 자주 합니다 또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뚜띠님 같은 경우는 같은 바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입니다 사실.. 사실..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양아지님 성격 양아지님 저 아시긴 해요? 바나나님 첫 경험 썰 좀 풀어주세요 어.. 마야의 집에서였어요 그때 당시에 마야는 이제 약을 사러 나가있던 문터였고 집에는 우리 둘 밖에 없었죠 둘은 그때 슬라임 사냥을 하느라 옷이 더뎌있었고 포션이 또 추위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만 그런다는거 사실인가요? 아니 박쥔는 병신이에요 라고는 하지만 사실 방송 뒤에서는 아이큐가 200에 넘어가지고 모든 걸 아 근데 이건 팩트야 우리끼리 박쥐가 하도 틀어질 많이 하니까 얘는 아이큐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릴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포도군과 휴지군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친하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포도군과 휴지군의 실제 우정은 이렇습니다 흐어어어 꿍이 실제로 확률한가요? 이것도 팩트 이것도 드림없는 팩트로 알려드릴게요 김도님 진짜 사석에서 엄청 젠틀하세요 진짜 악형은 화면이랑 똑같죠 화면? 어떤 화면? 화면과 똑같죠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 42m 케이크씨 쪽 있잖아 예전에 여러분은 이제 그거 보고 아 저런 이미지구나 했는데 그 이미지에서 집이 엄청 자기 사이즈 맞춰져 있어요 키가 42m이기 때문에 엄청 큰데 집이나 이런게 타고 다니는 차도 진짜 전함 수준인데 약간 일반 사이즈처럼 변해있는거에요 옥행 얘기 있고 허셈 허셈의 경우는 사실 티보를 싫어해요 티보를 싫어하고 개댐포드를 좋아합니다 만화님 정말 못생겼나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잘생긴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오현민님 구구단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현민이의 경우는 그때 썰에서 제가 팬티만 입고 다가갔을 때 무서워했다고 얘기했지만 되게 좋아했어요 침대 올라가서 이렇게 팬티만 입고 바라보고 있었어 형! 아 이건 알잖아! 아 형! 에헤이! 형독님이랑 머독님은 얼마나 친해요? 어 사실 그 둘은 사스케와 이타치 같은 관계입니다 방금 막 뱉은거라서 이유는 묻지 마세요 호모세님은 알 수 있는 셋인가요? 어... 이거 말해도 되나? 포켓몬스터 1화에 나오신 적 있어요 극락조... 인척이 나오신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거는 근데 비밀이에요 호우! 호우! 사실 안 친 calculations...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근데 약간 연예인 중에 연예인 스트리머들 중에 스트리머 이런 느낌이에요 지스스 ов 오롯 홀 오롯 fame Entrepreneur 흐읐 홀 아 그건까지는 아닌데 두 발로 걸어다니긴 해요 근데 레바형이 금방송 끝나고 안하면 많이 혼나요 홀 오롯 홀 오롯 방송에 대해서 훈수를 좀 많이 두는 타입이거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쓰읍 쓴거나 쓰읍 쓰읍 거기서 리액션이 막 이..이게 아니잖아 내가 쓰읍 쓰읍 각도.. 신경쓰라고 하지 않았나? 쓰읍 쓰읍 ㄱㄴ이 아니야 그거는 V잖아 잘하자 딱 한 번만 봐줄게 잘하자 실제로 봤다고? 나도 같이 혼났어 그때 게시 끝나고 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쓰읍 쓰읍 음식은 좋아 그래 쓰읍 근데 니들 둘이서 먹었을 때 리액션이 그게 뭐야? 야 혜원아 얘 또 먹을래? 아이 너무 무서워 음식 맛이 같았으면은 똑같은 거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게 재밌구나 알 수 있잖아 아 저는 제 나로 진짜 없지 솔직하게만 표현하는 게 스트리머가 아니잖아 니가 일반인인가? 잘하자 진짜 응 대신 큰 컨텐츠잖아 너희 둘 다 유튜브 올릴 거잖아 유튜브를 올리려면은 껀덕지를 좀 만들어 어? 훈수를 이렇게 혼났었어 그때 그때 그렇게 혼났던 거 같아 유튜브를 올리려면은 껀덕지를 좀 만들어 어? 포로의 첫인상이요? 좀 무서웠어 어이 포로를 해야 돼 처음에 했는데 반말하네? 아 죄송합니다 어 조심해요 나도 이제 뭐 말은 놓을게 어? 배 담배 폐요? 아뇨 아이 욕하시다 포로는 이제 이제 캣타워에 이렇게 다리꼬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이랑 담배 이렇게 피면서 또 궁금한 스트리머 있습니까? 아까 누가 지라라도 물어봤지 지라라는 이것도 팩트로 알려줄게요 정말 대단해 천성 스트리머야 절대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니까 가다가 지나가는데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에 대해서 갑자기 자기 썰을 풀어 옛날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근데 하도 너무 연관이 없는 주제에서 내가 대답 안 해 아 혼자 대답해 보통 사람 사람 무시를 한다 그러면은 민망해하거나 주제로 옮겨야 되는데 내가 대답이 없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뭐 뭐 알림팔 했나 봐 제가 옛날에 알림팔을 봤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또 해 내가 놀래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주제도 없이 대화를 이렇게 꾸준히 잘할 수 있구나 너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랄이나 어머님이 이제 지랄한테 대화를 하는 법이라는 책을 사줬대 대화를 하는 법 지랄아야 이 책을 보고 대화를 하는 법을 좀 배우렴 그래서 지랄아가 아 네 책을 다 읽었어 아이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되게 엄마 그 책에 대해서요? 갑자기 그 책에 대해서 갑자기 쫘악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셨대 옥행보다 더 대단해 어떻게 보면 그 썰 가가지고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거는 옥행보다 세 오케이 이제 임팩트가 있어서 이렇게 막 하잖아 그 조금은 그냥 뭔가 꾸준히 말해 하하하하 호호호 히히히히 또 궁금한 스트리머 있으니까 사석에서 만난 분들 중에 첫인상이 가장 강했던 스트리머 누구인가요? 아무래도 레바였지 않을까? 그때는 뭐 스트리머라는 개념을 잘 모르게 됐고 알다시피 골격 비주얼이 사기잖아 예방이 진짜 압도적이긴 해 뭔가 느낌이 첫인상에 골격이 확 넓고 이래가지고 스트리머로서의 이미지도 그렇고 월팀 작가로서의 이미지도 그럴 거야 악형? 형은 언제 실제로 봤더라 실제로 보니까 진짜 방송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짜 죽여버리려고 하더라고 나를 방송에서도 농담인줄 알았어 가장 무서웠던 사람? 득털 나는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날 패러오는게 아닌가 진짜 합리적인 의심을 했었어 첫 컷방 때 있잖아 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리액션 같이 해가지고 진짜 나 패러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한 40% 하고 있었어 진짜로 솔직히 이 다이머드 스태프 주먹할게 어?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또 저보고 근데 다 오해였고 득털이 진짜 착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또 궁금한 사람 있으니까 보고형이랑 실제로 본 적 없음? 보고님 같은 경우도 특파 때 처음 봤었던 거 같애 근데 난 보고님인지 몰랐다? 실물 객쩔어 그니까 그 중후한 멋이 진짜 결정체야 레바님이 방송에서 많이 숨긴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숨기는 거죠? 후라이를 얘기해 변데이 대단한 잠시만요 배집같은 천 zak 킁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